네 많이 들어오셨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진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바로 제 생일인가요?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네 이렇게 네 오늘 지금 좀 밤이긴 하잖아요 밤 10시 반인데 좀 늦게 한 만큼 더 좀 풀리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늦게 이렇게 켜봤어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저 V에 많을까봐 막 걱정하고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켜서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제 생일도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? 오늘? 맛있는 거 먹었죠 생일인데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V LIVE를 또 여러분한테 찾아왔는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있으면은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해주세요 하트 정말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많은 사랑을 저한테 주셔서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고 항상 생각이 들게 되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오오 빨리 올라가요 되게 와 진짜 빨리 올라간다 영어로 해피 버스테이 막 I love you Me too, I love you too Say hi Brazil Hi Brazil 어쨌든 여러분 오늘 생일인데 정말 팬분들이 저 많이 축하해주신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안 보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로 너무 많이 축하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So pretty 위에 사실 듣고 싶은 말 있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아 예쁘다는 말 들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오늘 이렇게 생일인데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V LIVE를 찾아가게 되어서 좋네요 정말 너무 여러분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보고 싶었다고 막 댓글 써주신 분들 너무 많은데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생일날 V LIVE 켜줘서 고마워요? 아니에요 전혀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댓글에 생일 V LIVE 고마워 리지는 하루의 끝을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 고마워 이렇게 있는데 저는 팬분들과 하루의 끝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V LIVE 켰습니다 또 하루의 끝을 함께해서 해주셔서 고맙다고 또 댓글을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오늘 뭐 했어요? 오늘요?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모습을 했답니다 Happy Birthday V LIVE 기다리고 있었어요? 잘 기다렸어요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생일 V LIVE 음악인 만큼 되게 응원글이랑 축하한다고 Happy Birthday 막 올라오고 미역국 먹었어요? 너무 멋진게 먹었어요 아쉽게도 이번 생일은 미역국을 못 먹은 걸로 귀걸이 하셨나요? 맞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귀걸이 모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안 보겠나?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좀 포즈를 바꿔야겠다 아 이렇게 나오구나 네 여기 이렇게 장미 있잖아요 장미 이렇게 귀걸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귀걸이에요 예쁘죠? 그냥 막도 뭐라고 하시는 거 아냐? 막도 뭐라고 하시는 거 아냐? Your lipstick is pretty 감사해요 내꺼에요 내꺼에요 장미 귀걸이 예쁘다 이런 말을 또 해 주시네 이런 말을 또 해 주시네 이런 말을 또 해 주시네 유진이 더 예뻐요 유진이 더 예뻐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오늘 V LIVE 이렇게 늦게 켰잖아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다리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좀 이따 가요 안녕 안녕